38번 문장 삽입 보겠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이런 얘기죠 변화의 페이스 속도 같은 거죠 속도라는 것이 slower 느립니다 더 느립니다 더 느립니다 파니까 훨씬 더 느립니다 중요하죠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불사가죠 emphasis 다섯가지 꼭 암기하십시오 even much far a lot still 뜻은 훨씬 이라는 뜻이죠 변화의 속도라는 것이 때때로는 훨씬 더 느립니다 자 더 페이스 얼굴이 있어요 당신이 보는 얼굴이죠 당신이 보는 얼굴이 있습니다 reflected in one mirror 더 페이스가 주어죠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드러나 보인다 나오는 거죠 얼굴이 보인다는 얘기죠 no difference from the face 차이가 없는 채로 보이는 겁니다 뭐랑 얼굴하고 얼굴하고 어떤 얼굴과 차이가 없는 거냐면 you show 당신이 보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the day before 전날 보는 전날 보는 얼굴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자 페이스는 어떤 페이스냐면 당신이 보는 페이스 되겠습니다 그 페이스라는 것은 반사된 페이스죠 그래서 you show 목적어가 더 페이스인데 목적어가 없어지고 목적격 관계 등록이 된 겁니다 오형식이죠 그래서 so가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pp 들어가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사된 얼굴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날 확률 높네요 어디에 반사됐습니까 당신의 거울에 반사된 얼굴 언제 반사됐습니까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반사된 당신 얼굴이라는 것이 아마도 차이가 없어 보인다 probably니까 아마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얼굴과 당신의 보안 얼굴 전날에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 전에 본 얼굴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내용과 여기 아래 있는 내용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훨씬 느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네가 얼굴 보는데 맨날 보는 거 변화 없어 보이지 그게 얘야 알겠어요 자 그다음 볼까요 yet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얼굴이라는 것이 있는데 the face 얼굴 그 얼굴이라는 것은 쭉 가서 is not the same 얼굴이 있는데 얼굴은 is not the same 똑같은 게 아니다 똑같은 게 아니다 cannot be the same 똑같을 수도 없어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을 수도 없어 as 뭐처럼 it was 10 minutes ago 그것이 10분 전에 있는 얼굴처럼 10분 전에 있었던 그 얼굴과 같을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접속서가 되십니다 that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냐 얼굴이 있는데 that 그 얼굴은 stays back at us stay는 응시하는 거죠 at back stay at at은 무엇을 응시하는 거야 back 이니까 이거는 뭐 거꾸로니까 우리를 다시 응시하는 얼굴 우리를 다시 응시하는 얼굴 뭐로부터 the glass 유리에서 거울이 되겠죠 거울 거울에서 우리를 응시하는 얼굴은 자 거울에서 우리를 응시하는 그 얼굴은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을 수도 없어요 뭐처럼 10분 전처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여기서는 이거 스윌지 있죠 더 페이스가 있고 다시 관계대명사니까 스테어리스가 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여기 that은 관계대명사로서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거를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항상 변화는 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스는 자 그 다음 proof 되겠습니다 proof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is in your photo album is 있다 어디에 당신의 사진 앨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현 설명합니다 look at 보아라 명령물이죠 look at 뭐뭇을 보아라 photograph 사진을 보아라 taken 찍힌 겁니다 pp 주의하십시오 pp 주의하십시오 of yourself yourself 주의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찍힌 거니까 제기대명에서 써야 됩니다 5 or 10 years ago 5년이나 10년 전에 찍힌 사진을 한번 보아라 그러면 명령문 엔드 뭐뭐 해라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아 명령문 엔드가 아니구나 이거는 보아라 그리고 너는 보게 될 거다 뭘 보게 되는 거냐면 명확한 차이를 명확한 단어 중요합니다 왜 명확한 차이가 보입니까 5년에서 10년이니까 다시 5년에서 10년 정도 됐으니까 명확한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얼굴 사이에 in the snapshot 그 snapshot 사진 안에 있는 얼굴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face in your mirror 너의 거울 속에 있는 너의 얼굴 거울 속에 있는 현재죠 현재 자 비는 현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냅샷 속에 있는 얼굴은 옛날 옛날 얼굴과 5년 10년 전 얼굴과 지금 얼굴은 클리어 디퍼런스가 있는 거야 명확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야 명확한 증거가 되죠 증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포토앨범에 있는 너의 사진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야 다음 if 만약에 당신이 살고 있습니다 in a world 세상에 살고 있어요 without meters 거울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살아요 for a year 1년 동안 거울 없는 세상에 살아 and then 그리고 나서 보게 되는 거야 너의 reflection 반사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너는 놀라게 될지도 몰라 by the change by는 의해서 그 변화에 의해서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변화라는 게 바로 뭐냐면 your reflection 되겠죠 1년 지난 후에 reflection you lived 과거시제 그 다음에 so 과거시제 있죠 과거시제 과거시제 이거 동사 이거 cg일치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장 것 과거 주의하십시오 동사에 과거형 나오고 if절에 동사 과거형 나오고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나온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정 보겠습니다 after after 자 뭐뭐한 후에 이런 얘기죠 자 10년간의 interval 간격이 있은 후에 이런 얘기죠 without 몸 없이 보는 것 없이 너 자신을 보지 않고 10년이 지났어 10년의 간격이 있었어 그 후에 너는 might not recognize at first 처음에는 인식을 못할지도 몰라 사람을 어떤 사람 응시하는 거 거울에서 당신을 그 사람을 응시하는 사람을 인식할지 몰라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죠 10년 동안 거울을 안 봤어 그러다가 10년 지나고 나서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못 알아볼지는 모른다는 아주 그런 끔찍한 얘기네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yourself 그죠 네가 너를 보는 거니까 제기대명서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ing peering ing 능동이니까 ing를 써야 됩니다 자 even something 심지어 어떤 것이 있습니다 something as basic as our own face is 자 우리 자신의 얼굴만큼 기본적인 만큼 기본적인 something 어떤 것도 변합니다 from moment to moment 매 순간 이렇듯이죠 매 순간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얼굴 우리 얼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도 매 순간 변한다 그럼 이게 핵심이죠 핵심 변화의 속도는 느릴 수도 있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매 순간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화를 눈치를 못 채는 겁니까 너무 느리니까 너무 느려서 그런데 본론은 뭐야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 변하고 있다 라는 게 핵심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